자 왔다 질답 질답 이야 그거다 책이 초기 레이더 그 막대 레이더 오늘 레이더 적용됩니다 부터 캠퍼 레이더 시스템을 보세요 흐흐흐 이거 뭔가요 피토 간 그쵸 음 그쵸 속도 추천라는 거죠 바락하고 F16C 차이 뭔가요 음 자 1인승 2인승 네 C보다 바락이 엔진이 나가지고 좀 더 무겁죠 그래서 타본 느낌은 C가 더 좋아요 더 빨라 아 그쵸 IRCCM 음 저게선 대체 음 자 IRCCM 하도 사와 엠에 당해서 궁금하다 이거더라 하하하 에 카운팽 카운터 오늘은 티토가 한 그게 들어오면은 좀 꿀팁이네 요새는 질답이 좀 더 좋은 것 같다 지식이 늘어난다 하하하 끝 감사합니다.